안녕하세요. 재활용, 재사용 용용 선생님입니다. 요즘에 분리배출 잘하고 있나요? 자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쓰레기 중에 오늘 특별히 한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거는 우유팩 자 우유팩은 종이팩으로 따로 모은다 그랬죠. 종이를 왜 버리면 재활용이 안되니까 종이팩으로 따로 버리는데 오늘 특별히 팩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종이팩은 자 선생님이 집에서 종이팩을 많이 가져왔는데 종이팩은 우유를 마신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고 말린 다음에 이렇게 뜯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뜯어서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모아서 분리배출을 하면 되는데 우리 집 주변에는 종이는 분리배출을 하지만 종이는 분리수거를 하지만 여기 종이팩은 분리수거를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주민센터에서 종이팩을 분리수거하고 있으니까 주민센터로 들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로 들고 갈 때 35장을 큰 우유팩 35장을 들고 가면 휴지 한돌로 바꿔준다고 해요. 배출을 하는 김에 모아서 주민센터에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집에서 모으던 걸 가지고 왔고요. 아직 탱국은 했지만 안 뜯었는 거는 이렇게 뜯어 가지고 같이 모아서 가지고 가려고 해요. 자 선생님이 뜯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가까이서 보면 여기 종이팩이 있는지 다시 볼까요? 여기 종이팩 종이팩 되있죠? 다단될 때 다단될 때는 과일로 35장만 있어도 휴지 힘을 하나 준다니까 35장 정도가 되어있는지 한번 키워봅시다 한장 33장 34장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멸균팩이예요 멸균팩 이것도 같이 35장 37장 200ml도 뜯어볼까요 자 이건 이렇게도 해 볼게요 일단은 다 이거는 다 헹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넷 네모에 두 Ke Cr Link 넣으면 여기가 하나당 다섯 개가 되네요 한 둘 셋 넷 둘 셋 셋 둘 넷 이렇게 세 개 그러면 4개 5개 200mm는 18장 더 모았는데 30장에 넘어서 자 우리가 이렇게 분리배출을 하면 선물로 휴지도 한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먹고 자 이제 여기 담았으니까 자 이제 이거 들고 주민센터에 가볼게요 자 이제 종이팩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려고 해요 주민센터 여기가 주민센터에요 주민센터 주민센터에 와서 우선은 여기 자 여기 앞에가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에 오면 민원 발급기도 있고요 여기 주민센터도 은행처럼 번호표를 뽑는 데가 있어요 번호표를 뽑는 데가 여기 번호표를 뽑아주세요 하는 거를 뽑으면 됩니다 여기 153번 151번 고객님 4번 체인으로 오십시오 고객님 4번 체인으로 오십시오 이거 합하면 37장 되고 200ml가 한 열 몇 장 되고 200ml가 한 열 몇 장 되고 200ml는 100매 정도 돼야 되죠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37장에 18장 다음에 100ml 더 가져오시면 그때 같이 합산해서 아 이거 주시는 거예요? 네네 수에 맞춰서 하나 200ml는 100매 하나씩 이렇게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1000ml는 35매 500ml는 55매 200ml는 100매 이렇게 아 그러면 그 수에 맞춰서 가져오면 이거 하나씩 교환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수거 다를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적립해서 다 하실 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어 휴지를 교환해 줍니다 자 주민센터에 오면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수거해 모아뒀던 종이팩 우유팩을 주민센터에서 수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를 세워서 1000ml는 35장 500ml는 55장 그리고 200ml는 100장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휴지 한롤도 교환해 준다고 해요 자 이렇게 좋은 귀한 휴지가 생겼네요 우리 학교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우유팩 종이팩을 모아서 여기 주민센터에서 직접 갖고 보는 경험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만나요